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인 팬데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어졌고 여기저기에서 감염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는 1929년에 일어났던 세계대공항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2020년 3월 25일자에 신현균 기자가 34년간 다섯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승승장구했던 실리콘밸리의 노장 존 체인버스 전 시스코 회장의 경고를 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약으로 치면 1호 초에 진입에 불과할 수 있으며 큰 기업의 40%는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위기는 우리 생각보다 깊고 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을 태운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오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입사해서 모든 사람이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의 성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영적 거장인 사도바울을 통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토인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도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리스토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바울은 위기의 때에 자신의 정체감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속한 바라는 그 고백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까지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바울은 또한 자신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섬기다의 헬라의 동사 라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즉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노예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인의 뜻에 복종할 뿐 아니라 주인을 용화롭게 할 것이라는 맹세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태풍은 몰아치고 날은 캄캄하고 배는 울렁이며 춤을 추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중에 계수인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 어디서나 언제든지 심지어는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을 더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그리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쳤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다메색 도상에서 회심하게 된 사건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원회를 보면 종은 여러분 배너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쇠사슬에 묶인 노예들이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장면을 보신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방향도 선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북을 치는 사람의 그 속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노를 젓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여기에 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순교자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확신하고 증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중 이 죽음의 순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기도 기절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의 기도인데 이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벽이 나를 가로막고 괴로운 일들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벽을 계단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가슴 속 찢어진 틈새에 꽃을 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 의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적 자원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 삶의 가치 기준도 삶의 모양도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꿀 것입니다. 어쩌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폐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담대하게 이 태풍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 구세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에 교인과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하는 분명한 답을 자신에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 예배는 광풍이 몰아치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과 정인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광풍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온 식구가 예배당에 나오는 복장으로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이해되고 균형 잡히며 온 가족이 함께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로 붙들지 아니하면 광풍에 떠밀려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방황할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일어서서 절망의 사람들에게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사도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도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날은 어둡습니다. 밤낮은 분별이 안 되는데 광풍은 몰아칩니다. 돈이 되는 모든 짐을 버리고 선주와 사공들은 당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 필수 비교까지 다 바다로 내어 던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살 소망까지 없어서 음식도 먹지 못한 채 14일을 지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4절에 뜻밖의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수많은 시련의 위기와 고초를 다 겪은 사도바울에게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거장인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도 역시 이 광풍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걱정이나 염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감정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헤쳐나갈 아무런 방법도 힘도 없게 됩니다. 과거에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하며 헤쳐온 모든 용기들과 기억들도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요소와도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비교한 자기 자신은 한없이 연약했고 함께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의 세월을 지낸 사람들이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요당강을 건너서 나아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할 때 그는 장막 안에서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소와는 두려움의 장막을 박차고 나와서 가난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 앞에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매순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권세 이기신 바로 그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말씀 그 약속을 붙들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풍의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딛고 자리에 일어서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현실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며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도 주님입니다. 들려지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편 91편을 예배 때마다 선포하며 읽습니다. 1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주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 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이 들 때 10편 기자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2절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요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비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할인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루하이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집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매시간 확진자 소식들 그리고 죽어간다는 소식들 그 뉴스만 계속 보게 됩니다. 궁금하니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지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관계되는 일들 때문에 방역당국 관계자와 또 구청장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흔히들 자기가 설교한 것을 잦뜻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과 아쉬운 것이 늘 남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9시에 제가 녹화했던 바로 그 방송 앞에 섰습니다. 제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된 쉼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이 시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의 뉴스를 들을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두려움의 광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그들을 살린 것은 최고 군대를 자랑하는 로마의 백부장도 전문성과 경험을 자랑하던 선장도 수많을 돈을 가지고 있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던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수였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증가는 사도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 죽음의 현장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21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래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왜 이런 말을 했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자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가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 말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까? 살아갈 삶의 방향이 여러분에게 잡혀집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갈 때 정말 생명과 소생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스를 믿고 어느새 그 뉴스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반복되던 그 일상을 멈춰서서 우리는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크고 놀라운 결단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의 사도 바울은 위기의 때에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실 광풍이 몰아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먹을 의욕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단어가 아닐까요? 생존 자체가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은 사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보석 같은 삶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고와 고통의 의미를 모르면 살아야 될 의욕도 이겨내야 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눈앞에 닥친 이 광풍과 이 일들이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질까 하는 두려움도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바로 이 소망 가운데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그 소망을 이어가고 그 소망대로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광풍 가운데 소망일 것 죽음만을 기다리는 275명에 대한 사명도 하나님은 동시에 주셨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귀한 자리에서도 사명감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헤쳐나간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배에는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의 백부장 배에서는 절대 고난을 가진 선장 그리고 돈의 많은 선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죄수인 사도바울이 바로 이 배에 탄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좌절한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심하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포기한 음식도 먹게 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음식이 참 생명을 위한 영의 양측으로 바뀌어지며 그들은 바로 이 좌절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음식을 먹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앞으로 276명이 모두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백부장과 선장에게 전합니다. 사공들을 도망가지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수들을 모두 죽이자는 군인들의 건의에 백부장 윤리원은 바로 사도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공동체는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백부장의 쓰임받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아마 주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의 리더십을 바울의 이 위기 가운데 살아야 될 길을 제시해 주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 선주를 통해 선장을 통해 로마에 도착한 바로 바울에게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쉬운 그런 위치와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규정하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사를 섬기고 한 어떤 것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이었고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이분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라던 하나님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와 우리 지역 속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복이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사로 생각했던 바로 우리 이웃들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들 외국인 학생들을 단순히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면서라도 우리가 그들이 이 땅에서 참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복이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더 팽배해질 것이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적별한 이름으로 서로와 서로를 나누고 고발하고 그리고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져가고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많아져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믿음 안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참된 소망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거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선주도 백부장도 선장도 있었지만 제수인 바울에게 그 배의 운명을 맡긴 것처럼 주님은 바로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해서 섬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얼만큼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우리 모여서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린 날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위기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 종과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쓰고 예서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태풍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위기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더 아름답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가족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형편을 서로 살피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감격과 기쁨 일상생활 멈추어서서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 고룩한 단절 그리고 고룩한 기다림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고난의 시기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이스라엠 아멘 뻗ほ